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미나 변호사입니다. 이론편에 이어 실전편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나 변호사의 bomaid입니다. 계속 내 방문의 사회에 대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오늘ior사의 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 실전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청 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알면 좋을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영상 통역을 맡아주신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영상 통역을 맡아주신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오늘 교육영상 통역을 맡아주신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1.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로 계약서와 본인 명의 월급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글로 계약서에 적힌 임금 지급 시기, 월급 액수와 본인 명의 통장 입금 내역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합니다. 글로 계약서에 적힌 임금 지급 시기에 월급 액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비교하면서 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체크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 여기 글로 계약서와 달리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 노동청 고소 후에 조사를 받으실 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레벨 2. 근로계약서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떠올립니다. 레벨 2.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르게 일을 더 장시간 하고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겁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조사 일정에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했고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알고 가면 좋겠지요? 여기서 최저임금 제도를 떠올립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8,720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추가로 일한 시간이 5시간이라면 5시간 곱하기 8,720원, 그래서 4만 3,6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5시간씩 계속 일을 추가로 했다면 다시 4만 3,600원 곱하기 30일 하셔서 130만 8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는 한국에서 4만 3,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4만 3,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4만 3,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4만 3,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4만 3,620원을 받아야 합니다. 레벨 2.5.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입증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청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고소인의 진술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나는 몇 시에 일을 시작했고 몇 시까지 일을 했고 휴게시간은 언제였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역인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통역인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이 잡히면 꼭 노동청에 통역인을 요청하세요. 통역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작성했던 업무일지 이라는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SNS 자료, 일을 시키는 내용에 있는 사장님의 카톡,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 등 추가로 일을 하는 내용과 관련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유가의 공기원에 복부를 도착하는 것은, 동일한 비타민과 오프나, 이 자료들은 리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자ちゃん에게 참여자 사경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 가두리 양식을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추가로 5시까지 일을 시켜서 그물 작업을 추가로 했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님들이 그물 작업을 2시간이나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그 그물의 양이 컨테이너를 꽉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라는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더 확실하겠죠? 예를 들어 어여, 내 계약서랑 완전 다른 일을 추가로 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이 오늘은 날씨 때문에 일을 안 나가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아예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는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도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의 변화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병원으로 만들어진다는 단 smash를 끝에 나와서 우리의 병원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우리의 병원에서 공조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병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계약서에 가두리 양식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곡괭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추가로 일한 시간도 잡고 사진을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3 고수의 단계 일하는 시간을 적어놓자 일하는 시간을 적는 달력 활용법 레벨 3 고수의 단계 일하는 시간을 적어놓은 후 일하는 시간을 적어놓은 후 사실 고수인들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일지 달력을 매일매일 적는 것입니다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인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에 대한 내용을 갖다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매일매일 내가 몇 시에 일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일을 했다 써놓는 거예요. 또는 내가 추가로 일을 더 했다면 그것도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말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총합산해서 월별로 적어놓으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일 마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지만 일기 쓰듯이 이걸 매일 쓰시고 잠드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나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기 때문에 일을 많이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지 무슨 말인지 안 읽어 Finance서 월별로 한 봤을 때는 끝난 것인지는 없어요. 만약에 불은 일을 거대해서 월별로 좋은 일을 했다면 zaten 일을 했다 표정할 수 있겠죠. 아맨은 우리가 일을 거대해서 일을 거대해서 불은 일을PP고 있는 거대해서 그는 무슨 일을 했고 만약에 주말에도 일을 했다면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혹은 이날은 휴가였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노동청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달력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평소에 쓰는 노트나 핸드폰 메모장에 매일매일 적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내가 추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사장님에게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공연 przedstaw일 수 있는 업체만을 받으면 제 파트라운 셀룰라 트윌 오라 서비스 이미 벨레 후수활리 오산 오산 하멘다 후시 파트라운 실전표는 더욱 와닿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노동청에 가기 전에 통역인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파트 세쿤다 네 퍼펙트 루이 콜레가 시라 하우 후수활리 업무 일지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행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동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동행 김민아 통역 피아도 신부님이었습니다 하레 아멘니아 유튜브 무쓰야 하우 김인아 노트라뉴스 크리스 피아도 감사합니다 야 collagen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